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남은 가족들이 뭐라도 진실을 숨기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은 사람이 모든 덤통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고 김문기 씨가 동부건설 부잔까지 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유명을 달리한 고 김문기 씨와의 인연은 공식적으로 한 10여 년 정도가 됩니다 유동규 씨가 손아래입니다 1969년생이고 당시에 유동규 씨는 리모델링 종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는 세 살이 많은 1966년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만날 때는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동부건설의 담당 부장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은 2009년입니다 지난 10월 8일 날 동아일보의 박종민 기자는 유동규 씨와 김문기 씨의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취재 내용을 기사화한 바가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을 맡았던 2010년 유동규 씨와 함께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던 한 분 A 씨는 동아일보의 취재기자들과의 그런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김문기 개발 1차장보다도 나이가 어렸지만 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난 당시부터 갑을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일감을 던지는 갑이고 김문기 씨는 어리란 이야기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처음을 잇는 그런 2009년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신뢰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반면에 김문기 처장은 해당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의 담당 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또 이런 추가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아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이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관계에서 확실히 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A씨는 이런 설명을 전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시 공직자가 아니고 변호사였던 이재명 씨는 공공연하게 성남시장이 되면 리모델링을 최우선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씨와 가까운 유동규 씨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쏠리고 바로 김문기 씨는 잘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대한 5,6차국이나 되는 그런 막대한 이익이 민간사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을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1팀 실무자는 2015년 5월 27일 초과수익환수조항이 포함된 협약서 수정안을 김문기 개발1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 후에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김문기 처장에게 또 보고됐습니다 당시에 전략사업팀에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김민걸 회계사와 함께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초과수익환수조항이 필요하라는 의견도 그대로 묵살됐습니다 이현철 개발사업 2처장은 10월 6일 날 성남시의회에서 개발사업 1팀 2팀이 초과수익환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공모지침서에 해당 조항이 빠진 것이냐는 그런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게 되면 실무자들은 분명히 초과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분명히 포함시켰지만 그것이 바로 처장선에서 묵살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검찰은 유동규 씨와 김문기 씨가 공모를 했다 이렇게 간주하고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결국 유족들이 고 김문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있다고 판단해서 상중에도 불구하고 12월 23일 날 장례식장에서 자신들이 듣고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밝혀놓았습니다 동생 김대성 씨가 기자들 앞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위 관수조항 삭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수차례 내다가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에게 또 전 기획본부장에게 따기까지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초과위 관수 부분에 대해서 윗선 그리고 전에 있던 본부장이나 아니면 형보다도 상관인 사람들에게 결제수료와 보고서를 통해서 수차례 제출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반려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툼이 있었다고 봅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뺨을 맞았다는 얘기를 가족들이 들었고 저도 들었지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은 상태인데 언론에서는 형이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가 유동규 라인으로 해서 같이 초과위 관수조항 삭제를 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 김문기 씨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김문기 씨가 이렇게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실무자 입장에서 개발 1처장의 입장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것이 유한기 씨나 바로 위에 상사가 본부장이 전변에 돌아가신 유한기 씨입니다 그분 선이나 이런 데서 다 반려됐다는 것이죠 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형님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또 공개했습니다 어제 12월 22일 날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의 상주가 되는 아들입니다 조카가 경찰서에 가서 형의 소지품을 봤습니다 형의 가방에 편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낸 자필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편지 내용은 상주인 아들이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초과위 관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상부에 위에 결정권자에게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위 고인이 남긴 편지가 그대로 보관될 가능성도 없는 것 지금 이 시대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검찰도 믿을 수가 없고 경찰도 믿을 수가 없고 공수처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 대법관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것 공적기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편지 내용을 지금 나이를 보면 66년생 정도가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았으면 또 사진을 찍도록 경찰이 허용을 안 했을 수도 있죠 나는 너무 억울하고 회사에서 법적인 대응을 안 해주는 게 너무 억울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 김문기 씨의 내용을 자신이 남긴 자필 편지에 A4 두 장 분량의 편지이고 경찰에 돌려받으면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정언이 있으면 경찰이 뭐 돌려주지 않겠죠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유족들은 형을 자살시킨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장동 사건 일련의 과정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혼자 짊어져야 될 중압감으로 다가와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고 김문기 씨와 같은 그런 상황에 누구도 처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분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힘든 것이죠 그러나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렇게 고 김문기 씨가 그냥 다른 막다른 선택을 해버리고 나면 본인들에게도 오명이 떨어질 뿐만 아니고 가족에게도 너무나 서견치 않은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만일 처했다면 힘이 들더라도 사건에 대한 모든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것 자체가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행위를 능가할 정도로 그것 자체가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김문기 개발 1차장이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사건의 전무를 밝히고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걸 갖게 됩니다 정말 억울했다면 그런 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넘기지 않으면 그 억울함이 풀릴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가족들도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그런 점에서 정말 아쉽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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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